Q. 에프스의 팩 올라와? 아 안녕하십니까요 이번의 볼커스는 파플라소스 추업을 한 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환을 해줬구요 첫번째 악 어? 우와 뭐야 하하하하하 뭐야 바로 나왔는데? 아니 슈업 되게 높게 나왔어요 장난 아니야 5에 64, 5에 40짜리 나왔습니다 아 뭐야 시세 올라갑니다 아폴라토스 마크 아 이거 참 한 번에 나오니 당황스럽네 자 옵션이 뭐였죠? 5에 40이나 5에 64 덱으로 가야겠군요 5에 64 30억 좀 괜찮은거 없나? 아 뭐야 어떻게 해야되냐 30억 가기죠? 어 얼마였지? 얘랑 비슷 얘랑 똑같거든? 대신 장점은 이건 부가 추억도 있어요 대신 덱이라는거죠 32억에 32억에 났다 똑같이 가 똑같이 갑시다 야 16억에 팔려고 그랬었는데 바로 뜨는 바람에 똑같이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16억에 팔려고 올려놓거든 근데 바로 10 16억 올려버렸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장난아니고만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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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